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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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올 한 해 꼭 봐야 되는 포인트 뭘로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작년 한 해에도 벌써 작년이 됐는데요 작년 한 해에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기계적 수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것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ETF, ETN과 같은 지수 관련한 펀드와 관련된 파생 상품의 전반적인 거래대금이 계속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규모도 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벌써 지금 80조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다음 준비된 그림도 보시면 여기에서 또 드러나는 특징 최근 들어서인데요 액티브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무슨 무슨 ETF가 나오기만 하면 그중에 한 4개 중에 3개는 액티브형으로 나오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굉장히 정체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또 최근 들어서는 알파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 지수보다 추가적인 수익률을 노리는 전략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형이 많아진다 그러면 운용하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개별 종목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전히 패시브형이 많아서 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대형주들의 수급도 좌우될 수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드러난 특징이 뭡니까?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져서 이런 기계적인 수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액티브 ETF들의 편출입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수와 관련돼서도 패시브 ETF의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준비된 그림 하나 보시면 지금 나타난 것처럼 최근 액티브가 전부 뭡니까?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퓨처 모빌리티, 미래차 액티브, 성장주 전부 이런 쪽에 액티브들이 가 있거든요 소위 성장주 최근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작년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군들의 액티브 ETF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ETF에 속해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그 ETF의 설정액 자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시장의 수급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외국인이 사고팔고가 중요했다면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의 상당 부분은 ETF와 관련된 수급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LP니까 호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또 실제로 이 설정액을 커버한다라는 측면에서의 수급이 오갈 수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에서의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점점 더 중요도가 올라간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이 늘고 시장이 좀 더 두터워지면 이런 수급들을 문제없이 돌파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지 않아서 올해 가장 주목해봐야 될 수급 포인트는 ETF와 관련된 개별 종목의 수급도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이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많이 올랐다면 또 자동적으로 그 비중을 조금 줄이고 다른 종목의 비중을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내가 투자 전략을 얼마나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운용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ETF뿐만 아니라 해치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매매를 플렉서블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종목에 대해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 이야기 올해 체크 포인트로 첫 번째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장금해제 포인트 열어보시면 일단 대형주 수급 변화 포인트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그거 살짝 짚고 저희 종목으로 갈게요 대형주 수급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두 가지죠 오늘 얘기할 LG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LG엔솔의 상장에 따라서 이게 또 시총 대형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패시브 수급에 큰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연초의 수급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변수가 상속세 관련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KB 아마 운용 쪽이 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의 0.33% 정도 홍랑이 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시장의 매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은 좋아도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일정 부분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등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대형주 쪽에서 분명히 염두에 두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수급적인 변동을 좀 크게 맞을 종목으로 많이들 생각하는 게 LG화학입니다 업친대 덮치고 바닥도 친다는데 오히려 좋다 이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LG화학에 대해서 50만 원 간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난해 연초에 100만 원대에서 61만 원 요쯤에서 거래 맞췄는데 주가 더 하방으로 보는 전망은 결국 LG엔솔로 인해 모회사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인 거겠죠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계적인 수급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종목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LG엔솔이 상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의 이동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LG엔솔의 비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LG가 갖고 있는 지금 물적 분달이니까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상장하면서 당연히 지분율이 줄겠죠 그에 대한 두려움 거기다가 이 종목의 하락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은 바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이익이 줄 거다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수급도 별로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익도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겨박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겨박제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수급이 계속 매물로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은 변동성에 휘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분율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도 불편한데 거기다 할인율까지 적용하게 되면 과연 이 회사의 LG엔솔의 지분가치는 얼마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LG화학은 단순하게 화학사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다른 개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유한타의 보고서에서 한 7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한 게 가장 낮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아직 조정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 100만 원 권역에서 목표가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증권사 목표가와 현재 주가가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괴리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님께서는 LG화학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자리 때 보유자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보유자들은 자신이 잘 선택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는 길게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 파는 것은 조금 너무 할인해서 파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종목의 PBR이 조금 더 떨어진다면 50만 원대까지 떨어진다면 거의 2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PBR 2배를 보이는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게 만약에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석유학 종목이라면 PBR 2배도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뭘로 변모하고 있습니까? 지금 LG, 엔솔에 소재를 납품하는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변모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거기엔 돈도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이익이 날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런 성장주의 개념으로 본다면 PBR 2배? 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LG화학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가 관건인 거죠 이게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처럼 단순한 석유학 종목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 지금 주요 첨단 화학 소재들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만 기본 소재들 ABS라든지 LDP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금 마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도 싸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탄소나노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지금 양극재의 양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LG화학을 투자하는 배터리 사업부에 납품하는 그 소재 기업으로 거듭난다면 지금의 2배는 굉장히 싸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굉장히 필요하다 시간은 필요하지만 LG화학을 나는 소재 기업으로 보신다면 지금 싸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는 분할 매수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보유자들도 굉장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지금은 좀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시각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저 석유화학 업체 혹은 LG앤솔의 모회사 정도로 생각했을 때보다 말씀 주신 대로 LG앤솔의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로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방향 설정을 조금 달리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품게 됐는데 그럼 긴 시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앤솔이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LG화학쇼 앤솔에 대한 어떤 매수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도 아마 지수에 편입되는 편입일까지는 계속 이런 수급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정 시 저가 매수의 방향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진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종목의 목표 가격을 한 81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지금 LG앤솔이 상장해서 시총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70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할인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분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앤솔의 지분의 가치를 한 24조에서 25조 정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시총에 올해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서 가치를 더했을 때 저는 한 81만 원 정도가 이 종목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당장 이룰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내년 한 연말 정도? 아니면 좀 더 짧게 봤을 때는 올해 연말 정도? 이 정도에 봤을 때 적어도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가격은 당연히 회복하지 않을까? 다만 아직도 수급의 변동성의 구간에 있다는 관점에서 한 번에 사시기보다는 매수의 기회를 최대한 분할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전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에서 전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LG화학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캐펙스가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급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LG화학에 대해서 분명 변화적인 시각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장금해제의 인포싹 데일리 김종여 전문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